호세아서 10장 이스라엘은 열매가 무성한 포도 덩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재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죄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재단들을 파괴하시고 돌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 들 무엇에다가 쓰랴? 하며 한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밭 이랑에 도단한 독초처럼 불이가 퍼진다. 사마리아 주민은 벤 아웬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즐겨서 섬긴 이 교회의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서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지고 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대가로 받아오는 것은 수치뿐일 것이다.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왕은 물 위로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과 같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키가 자라올라서 그 재단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호소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부하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부하에서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때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 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해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에질을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벳 아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의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날에 자식들이 박살난 바로 그 바위 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나지 않겠느냐. 베데라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호세하서 11장 하나님이 반역한 백성을 사랑하시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할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해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할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오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에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 때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규탄을 받다. 에브라임은 거짓말로 나를 애워싸며 이스라엘 가문은 온갖 음모로 나를 옥죄고 있다. 유다족 속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유다시아